으 많이 흔들어지면서 피해버렸어요. 이승을 타라. 상자가 뭘 주면 얘기해야 되냐. 바닥을 조금 위로 올려줘요. 바닥에 맞으면 바닥에 맞으니까. 잼 맞잖아. 잼 하나 두고 두 번씩 한 번 올려줘요. 바닥을 잘 넣는다. 쩔에 고기를 weyg지. 쩔에 고기를 핥고. 고구마 아멘 아멘 오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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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där 55 50 bew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좋아 나도 올려오릅소 끄다 끄다 지금 면설이기 때문에 그런건 해봐 상대가 손을 놓는지 안 놓는지 그렇지 그럴때로 했지 그렇지 안 놓으잖아 이때는 나가던데 그렇지 또 손 놓으면 또 바라면서 해피해주고 또 손 놓으지 손 놓았을때 여기 안 놓으잖아 여기에서 그걸 자극하게 탑 탑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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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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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건드리면서 타이밍 내가 잡아 상대가 타이밍을 쟤고 때릴 때야 찬스야 밀리지마 밀리지마 같이 밀어 치고 공간 주지 말고 붙고 치고 붙고 빠지지 말고 그렇지 또 치고 그렇지 니가 들어가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놓아주지 말고 밑에 착오 올려야지 바디 아파서 한번 들어가야지 가슴 더 낳아 쳐 가슴 먹어 그렇지 그렇지 들고 있으면 그렇지 놔주지 말고 숙이면 올리고 타고 와야지 밑에 타고 올라와야지 가슴 더 낳아 주고 니는 가슴 더 먹어 놓치지마 그렇지 숙인다 올려야지 그렇지 그럼 또 들리지 들리면 또 치고 그렇지 올려야 돼 가슴 먹었으면 탁 올려 그렇지 어퍼상 괴롭혀겠어 가슴 들려 있으면 훅이야 가슴 먹고 괜찮아 가슴하고 밥 올리고 옆구리까지 들어가야지 또 탔다 상대 들고 있으면 쇼트로 훅까지 쳐주고 고개 딱 숙이고 받아 치면 돼 고개 만들면 돼 가슴 먹고 타격할 때 고개 숙이고 딱 숙이면 같이 올려 못 숙이고 갖다 올려 니가 잡아놨지 이때 주먹 나올 때를 딱 봐 노려 반응을 확인해 상대 주먹 나오겠지 이제 이때 이때 주먹 낼 때 같이 쳐야 돼 이때 다 받아 주면 안 돼 같이 쳐야 돼 같이 그렇지 좋았어 지금 좋았어 그래 그런 게 들어가야 돼 상대 주먹 나올 때 그런 걸 걸어야 돼 또 숙이면 올리고 못 숙이게 만들어야지 접근해서 그렇지 니가 숙이고 그렇지 상대 들려 있다면 훅까지 쳐주고 좋아 그렇지 또 같이 쳐줘야 돼 같이 먹고 니가 그래 몸싸움에서 밀고 들어가면 돼 같이 치면 되니까 그렇지 쳐 괜찮아 봐 그렇지 숙인다 올려야지 더 낮춰 니가 낮춰 그렇지 라이트 업어 하면 딱 얼굴 걸리네 바꾸가 뭐 숙이게 또 붙고 자세 낮추고 그렇지 그렇지 그 옆구리 쭉 들어가야지 순간 그렇지 옆구리 업에게 돌려줘 숙이잖아 숙이면 업어야 또 치고 자세 낮추고 업하지 또 치고 자세히 해 봐 또 머리 못들어 이렇게 못들어 있다 기능하냐 또 치고 자세히 해 또 치고 자세히 해 또 치고 자세히 해 또 치고 자세히 해 다 맞고 있으면 안 돼 빠져나와 돌려 놓고 숙이면 갖다 올리고 그렇지 동작을 짧게 해봐 짧게 붙었을 때는 오래 건든다는 느낌을 쪼뜨려 쪼뜨려 동작을 내리고 수건을 내리고 슬라이너가 더 높은 기준이 용건을 내리고 숙면을 내지 마 숙면을 던져라 숙면을 다 빙빙세여 담마 숙면을 딱 가방하게 한, 둘. 같이 해야지. 다 받고 있으면 안돼. 당황해, 당황해. 당황해, 중간적으로. 중간적으로 팍 올리고. 중간적으로 팍 올리고. 주먹 같이 내야 돼. 그렇지. 내순. 핥동기고. 오케이, 하고. 라스트 3 내순하고 내순. 내순하고. 같이 처줘야 돼. 다 받아주면 안돼. 가드 신경쓰면서 같이 쳐봐 우리 좋았어 턱 하나 걸렸지 그런거 노리려고 상대가 크게 칠 때 하나만 딱 골 정확하게 몰려봐 방어 신경 쓰고 주먹 안 나오면 나오게 탁탁 건드면서 꽂혀 나오게 만들어 주먹을 그렇지 나오지 나오지 그렇지 상대가 주먹 나올 때 딱 걸어봐 턱턱 건드려놓고 힘든건 똑같다 그렇지 좋아서 그런거 해야 돼 그렇지 주먹 내잖아 또 내지 이럴 때 들어가야 돼 가드 안전 상태로 나오잖아 지금 같이 같이 보고 같이 쳐줘야 돼 그렇지 보고 또 들어가 또 쭉 죽어 들어가라 또 죽더라 또 죽더라 또 죽더라 또 죽더라 하신부터 죽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죽더라 또 죽더라 마지막이다 마지막 좋았어 같이 쳐야 돼 그렇지 좋아 같이 쳐줘야 돼 주먹 나오게끔 만들어서 가드 의식이 필요 없어 툭툭 건드면서 나올 때 같이 걸어 지금 계속 나오지 놀이야 놀이야 이럴 때 나오잖아 같이 쳐 정신력이다 정신력 계속 붙더라 계속 붙더라 계속 붙더라 계속 내봐 계속 내봐 계속 내봐 계속 내봐 또 내고 또 내야지 또 내고 또 네가 내야 돼 또 부럽나 그렇지 막바 또 부적되어 또 fam 또 부부로 kell 안중 이렇게 어쩌자네요 점프 잠시 잠시 낮잠 잠시 젠 잠시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